이 쪽 부터요! 이쪽! 이 쪽부터! 와 진짜 좋다! 아 이쁘다!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예쁘죠? 네! 감사합니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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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찍어도 이뻐요 이쪽에 있는 분들도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? 네 요고 요고 해주시면 안 돼요? 이쪽에 와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좀 많이 모여있어야지 되게 또 예쁘게 나오는 그림이라서 크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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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이쪽 있죠?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요 와 아 제가 웃으면서 사진찍히면 되게 얼굴이 번나부르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어 웬만하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제가 옆모습이 자신 있어가지고 45도를 찍어주세요 마지막 또 뭐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? 기절 어떤 거? 기절 기절이요? 오늘 기분 좋아? 또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? 피카츄요 다 해드릴게요 피카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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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싶으세요? 암지창 암지창 감사합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드려요 너무 예뻐요 아 그러셨는데 가까이서 보세요 그러면 하시는 거 오세요? 아 좀 올라오세요 그러면 언니 너무 좋아요 언니 너무 좋아요 아 저도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